어디 보자 자 이제 마지막 7, 8페이지를 추첨해 볼텐데요 물 좀 한 모금만 마실게요 음 맛이 있어 원기 형이 자주 쓰는 건데 맛이 있어 어디 보자 어? 형 어? 흑형? 오 오브라이언? 맞나요? 오브라이언? 오브라이언? 헤어스톤 없으신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완 나는 너의 것에 열렬한 팬입니다 아 제 것을 탐내시는군요 네 음악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뒤척이다 음 전 아니 난 그냥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저도요 형 이래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문제가 어? 어떤 문제가 당신이 하시기 바랍니다 걸릴 수 특별한 폴라로이드 사진 나를 위해 감사 오 정말요 사진은 말고 이걸 보내드릴게요 사진은 이 현장에 오셔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 위너 이게 뭐죠? 이미지 마이 페이스 이분도 제가 봤던 분이에요 그때 누구시지? 에릭남씨였나? 두루두루 사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음악 듣고 위대한 일을 계속 네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너 정말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케이팝을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이건 뭐죠? 뭐지 이게? 응?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네 목포 워킹만님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포 워킹만인데 죄송합니다 시원씨가 어디서나 자랑스럽고 큰 소리로 저분이 나의 팬이다라 말할 수 있게 열심히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가장 좋아하는 고기요? 고기를 차별하신단 말이에요? 고기는 언제나 옳습니다 모든 분들이 고기 앞에서 평등하시고요 위너 국적을 속이신 목포 워킹만님 아 이 스티커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실비아? 실비아로 읽으면 되나요? 음 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아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알고 되고 상 당신을 보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내 우상을 보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인가요? 아닌가요? 애교 또는 뿌잉뿌잉 해석한 그대로네요 행복한 매일 아침 참조하고 싶습니다 실비아 아 네 위너 뿌잉뿌잉 애교? 제가 애교가 없어요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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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까? 들으셨겠죠? 네 애교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어딘가요? 리오날 라이오넬 님 한여름 바람처럼 유 오늘 미소나게 정말 영원히 미소 싶어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죠? 어? 이 사진도 굉장히 오랜만인데 마키노 외국 분이신가요? 짠 당신의 노래를 듣고 나를 진정 희망공원 아 네 희망공원 네 저 시환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시환공원 더 많은 노래와 곧 새 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 오파당 한국 분이신가 또? 당신은 언젠가 나 약속을 볼 것입니다 볼 것이다입니다 마키노 앨범 분이신 것 같네요 옷 새 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이 잘 안돼요 이게 뭐죠? 아수라 이거 뭐지 이게 해바라기인가? 자신의 가치를 믿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아수라 정말 감사합니다 잘 쉬다 오란 얘기겠죠? 짠 이건 뭐지? 세 개 짠 데이지 싱가포르 싱가포르 분들이 많이 있네요 축하 무대와 봄 눈 뜨다 위니 앨범 한 개 당시에 강한 의지와 인내 나 각성 감사합니다 공원시환 당신은 항상 샤이닝 스타 있습니다 네 샤이닝 스타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완공원에 오시면 샤이닝 스타가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위너 그리고 강아지 블루홀림 아 팬카페에 있던 분이시군요 100m 달리기 최단 기록 어쨌든 위너 전 굉장히 느려요 달리기가 뒤로 달리기가 더 빨라요 저는 저 뒤로 달리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아 보여드린 적이 없죠? 깜짝 놀라십니다 엄청 빨라요 웬만한 축구선수분들도 못 따라올 정도로 빠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거짓말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 누구시지? 아델? 한국분이신가? 하이시완? 암 아델 당신의 목소리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와우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난 정말 당신을 보고 희망찬 하루 사랑 사랑 아아 데레서 음? 아아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아델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10분이 되었고요 이거 움직이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아 야 어? 여기는 몇 분 안 계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일곱 여덟 아홉 딱 10분이 계시니까 여기가 얼마나 들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 네 분 정도 그리고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에 하신 분이랑 도와주세요 넵락 넵락 스페인분 안녕하세요 에스파뇨 안녕하세요 시완 나는 스페인에서 카르멘입니다 근데 왜 넵락이라고 쓰셨지 당신은 마음과 사람들 영혼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 기원합니다 R 최고 난 네 최고시군요 희망 당신의 듣는 라이브에서 앞으로 아 앞으로 당신의 라이브에서 희망을 찾겠다 최고를 기원합니다 뭐 그런 뜻이군요 감사합니다 스페인분 바로 옆에 응? 시완 짠 아름다운 목소리 나는 많이 당신을 좋아한다 내게 윙크할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윙크가 안 돼요 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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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안 돼요 이게 죄송합니다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윙크가 안 돼요 아빠 미워 그리고 바로바로 남자분이신데 나타샤 호주 분이신가요? 다른 분 팬 아니에요 이분?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박시완 당신은 늘 놀라운 놀라운 재능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스프링 어웨이큰에서 음악의 모든 아름다운 그리고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정말 당신은 목소리 사랑하고 숙의 제발 우리를 제발 우리를 위해 라이브 노래 당신이 1일 호주에서 있어서 살아있는 실행 힘든다 실행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원하는 계속됩니다 박시원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타샤님 약간 찝찝하지만 어쨌든 서포터 주셨으니까 아 이 사진 잊혀진 사진인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 사진을 이 사진이 제 페이스북 사진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진과 저희 형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둘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지금은 물론 형은 지금 살이 쪘지만은 그 당시에 저희 형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거 나중에 송파에서 찾아보세요 박시환 골로발 팬 거짓말하지 마세요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바뀌어 주세요 짠 짠 짠 짠 부탁합니다 안 되는 거군요 땡큐 베리베리 어? 어 됐다 두 개가 된 건가? 밑에 거라도 읽어드릴게요 한 번도 직접 볼 수 없을지도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많은 이벤트를 참여해 축하해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노래하고 싶다던 당신이 이제부터 실컷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노래하는 한 어디에 있던 어디에 있던 어디에 있던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래가 널리 널리 퍼지도록 제가 꼭 이 한몸 열심히 바쳐서 노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글로벌 팬님 어 이로써 추첨이 끝난 것 같고요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사실 별건 아닌데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뮤직비디오를 사용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에피소드를 조금씩 설명해 드릴까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에 계신 분들도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